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이제 어떤 자기 일을 하든지 또 자기 인생을 살든지 간에 좀 성실함과 진지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에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 좀 진지하게 그렇게 삶이든 일을 대하는 사람은 결론을 일단 유보하고 일어난 현상을 좀 찬찬히 이렇게 분석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선거 부정을 언모론으로 몰았던 젊은 사람들인 이준석이나 하태경 그리고 나이가 좀 들었던 정규제 조갑제 이런 분들은 그 4.15 총선이 끝난 바로 직후부터 어떻게 공적기관인 선거하니까 부정선거에 연루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입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는 그분들의 태도 어떤 일에 대해서 접근하는 태도 내가 그냥 없다면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게 왜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그렇게 좀 사람이 진실되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습니까 비교적 이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김대호 씨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사회를 디자인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발상이 참 특이한 거죠 사회를 어떻게 디자인합니까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공대를 아마 졸업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디자인연구소를 하다가 관악구에 여러분들이 2020년 4.15 총선에 공천을 받았지만 세대비하발은 이렇게 해서 꼭 그거를 공천을 처리할 정도 사건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선거 막판에 공천이 철회가 돼가지고 결국은 후보로 못 나왔던 김대호 씨가 있는 거죠 김대호 씨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선관위 대변인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지금 한 3년 6개월 정도 흘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 부정 없다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조심조심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식 아닙니까 이번에는 이제 국힘당 공천을 꼭 받으셔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리기를 바라는데 관악구 나오면 될 수가 없죠 관악구는 2020년 4.15 총선에서 50% 정도 조작을 했으니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인데 또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선거가 없다는 주장을 본인 페이스북에 크게 올렸네요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가 이런 xx 같은 놈을 보겠나 웬 덧보잡이 무슨 소리를 이리 길게 하냐 제가 이렇게 글을 보니까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냥 우리 표현을 쓰면 그냥 주저리 주저리 그렇게 이제 글을 써놓은 겁니다 글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논거 같은 게 명확해야 되는 자기 주장을 특히 지금 3년 6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4.15 총선에서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가 없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 정도 주장을 펼치려면 반대편에 여러분들 완전히 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자기의 주장을 펼칠 때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주장을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하태경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정규제나 조갑제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농거가 그러니까 그냥 그냥 닥치고 없다 뭐 이런 수준인 겁니다 저는 얼마나 이런 치열하게 농거를 모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모아 가지고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도독놈들 1권부터 1권도 안 되니까 5권까지 5권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없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5권의 여러분들 소설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진주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 공대를 나왔으면 그 공과대학이면 진고 마구는 명문이었습니다 경남에서는 그러니까 서울공대를 갈 정도가 되면 수학 정성을 제대로 배웠을 것이고 공대의 기본이라는 것이 통계학이지 않습니까 그거 뭐 주저리 주저리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저도 한마디 언급했네요 잘 아시겠지만 4.15 선거를 투개표 조작에 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러지져 왔다 이 주장에 썼는 개인적 이익은 거의 없다 공병원은 모르겠다만 점점점 이런 또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주장을 펼치려면 그 글의 어디를 보더라도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사이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그게 정상이지 그게 어떻게 부정선거냐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김대호 씨가 내가 만난 적은 없지만 연배가 저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미 사회 디자인 연구소 그런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회를 어떻게 디자인합니까 대단히 좌파적 생각이 젖어 있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의 관악값 이 보시게 되면 어제 다른 데를 소개하셨는데 이번에 독자분이 보내준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20대 총선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격차가 채누리당은 플러스 0.1 더불어당은 마이너스 0.2 이게 정상투표지 않습니까 당일투표 득표라고 사전투표 득표를 21대 2020년도 4.15 총선 조작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유기용 함께 플러스 10.8%를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악구 갑에 아마 김대호 씨가 최대 비하 발언을 못 나왔을 겁니다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2016년 20대 총선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격차가 채누리당의 0.1% 더불어당의 0.2%가 나왔습니다 거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10.8%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걸 서울공대 나온 사람이 이런 수치를 보고도 부정선거가 없었고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 이렇게 격차가 크게 나는 것이 정상투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한마디로 바보 천치든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든지 정상인은 할 수 없는 이야기죠 4.15 총선의 강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는 거의 정상투표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0.0 나왔습니다 모집단의 평균값이 38.3 당일투표 이름도 평균값이 38.3 관내 사전투표 이름도 평균값이 38.4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과 표본집단 1의 통계적 특성과 표본집단 2의 통계적 특성 착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21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얼마나 도덕질이가 쑤셔 넣는가 하니까 미래통합당의 이 재영에게 11.2%만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2회 시각에 12.3%만큼 더해줬지 않습니까 대수의 법칙을 위반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이 부정선거를 누가 저질렸습니까 제가 뭐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지도한 선거 범죄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이다 선관위 지도 사전투표 득표수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이다 도망갈 수 없지 않습니까 숫자를 조작해놓으니까 무식한 놈들이 숫자를 조작하여 숫자를 조작하면 숫자에 없는 게 다 숫자에 남는데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2016년 선거에서는 양 후보의 이런 득표율 격차가 사전빼기 당일이 다 0%입니다 2020년 4.15 정선은 표를 얼마나 도덕질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1.2% 사전투표를 어마어마하게 훔쳤다는 이야기죠 그걸 다 누구와 함께 줬습니까 더불어민주당 12.3%를 다 줬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김대호 씨와 함께 이번에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실언 때문에 설화 때문에 후보가 안 됐지만 이번에는 후보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좀 겸손해야 안 됩니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김대호 씨가 서울공대를 나왔다시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여러분들 거의 등배 같은 것이 바로 대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특정 후보가 모집단에 쓰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라는 표본집단에 얻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표본집단이라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그게 무너지게 되면 자연과학 사회과학 여론조사 같은 게 다 쓸모가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좀 양심이 있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 무리하거나 억지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좀 진지하게 삽시다 그리고 나라 일하는 사람들도 좀 진지하게 성실하게 사람이 좀 진지하고 성실해야 실수도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회도 잡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따르는 거죠 끌렁끌렁끌렁끌렁해 가지고 근거도 없고 농거도 없고 거기다 공부도 안 하고 선거 부정에 대해서 뭡니까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떠들 정도가 되면 제대로 공부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남을 약간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데가 내가 흔들릴 사람도 아니지만 인생 나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김대호 씨는 학생운동한다고 공부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수학 정석에 나오는 대수의 법칙을 몰라서 그런 게 모르겠는데 나는 김대호 씨하고 다르게 인생을 살았거든요 인생의 한 순간 한 순간을 최선을 다해가 대단히 진지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도 내가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닌데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나 자기가 나서 자란 조국이니까 학자적인 양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문제를 여러분들 접근해서 모든 선거를 다 선관위가 조작했다는 것이 2022년도 11월 정도의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확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 책을 다섯 권 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거는 그냥 그렇게 뭐가 그렇게 잘났냐 이야기죠 지적으로 그렇게 뭡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진지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부정선거 없다 지금 여러분들 4.15 총선이 끄냐고 3년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지금 부정선거 없다는 정신이 나간 인간인 거죠 이런 정신이 나간 인간한테 국민의 힘이 공천권을 이번에는 반드시 줘가지고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도 정신이 나간 인간들이 많으니까 또 정신 나간 인간 하나 더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흠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진주고등학교의 맹예를 더럽히는 것이요 서울공대 맹예를 더럽히는 겁니다 서울공대 이름들을 앞으로 나왔는지 뒤로 나왔 는지 대수의 법칙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공대 졸업장을 땁니까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그리고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왜 더 카르텔이라는 여러분들 영화를 보고도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면 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선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라를 지키는 데 힘을 더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완 간 한 대한민국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을 여러분이 많이 확산시키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병호 tv에서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교수가 쓴 신학과 역사학을 그렇게 잘 버무려 서 쓴 세계 역사에 대한 보기 드문 통사입니다 통사기 때문에 여러분 께서 시야를 넓히시고 또 현재처럼 이렇게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지혜의 등불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